챗GPT와 같은 고도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 경쟁에 치열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를 모사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고성능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등이 외부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AI. 보안이 우수해 차세대 IT기기의 청사진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만큼 AI 반도체는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크기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뇌를 모사해 초저전력으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가로세로 4.5mm에 불과한 칩입니다. 컴퓨터에 장착하고 GPT를 구동했더니 외부 서버의 도움 없이도 글을 요약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물론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뒤 요청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일반 컴퓨터가 45분 걸리는 연산을 칩을 장착한 경우 단 3분 만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개발된 칩은 엔비디아의 GPU A100 그래픽 카드와 비교하면 전력 소모가 625분의 1에 불과하고 칩 면적도 41분의 1로 작습니다. 저희는 갤럭시 24라는 핸드폰 모델에서 저희 보드를 연결해 앞서 보여드렸던 언어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초저전력, 초소형화를 가능하게 한 건 두 가지 인공지능 방식을 장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도록 만든 덕분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큰 경우 연산 정확도가 높은 기존 AI 방식인 심층 인공신경망이 활약하고 연산량이 적으면 전력 효율이 우수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처리해 두 기술이 상부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난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적을 때는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저희가 만든 뉴로몰픽도 이와 동일합니다. 입력해야 할 것이 많으면 그러면 많이 돌리고 그리고 입력할 게 적으면 적게 돌리는. 뉴로몰픽 기반의 반도체로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칩에 탑재된 GPT의 다음 버전인 GPT 3.0을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언어 모델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